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더 붙어서 돈까스 하니까 사진 너무 예쁘게 다 봤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민주이고요 스무 살입니다 너무 재밌었고 다들 뭔가 화이팅 화이팅 이렇게 해주는 분위기여서 되게 긴장 풀고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에서 온 나이가 스무살이고 아? 아니요? 이러고 있잖아요 스무살? 모카입니다 적 촬영이어서 좀 긴장했는데 팬분들이 다 예쁘다 예쁘다 하셔서 너무 자연스럽게 그 촬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촬영이 왔어요 오케이 사이트 모카 무대예요 진짜 마음이 너무 좋아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 예쁘다 아이고 예뻐 이렇게 밖에서 예쁜 곳에서 찍어보니까 진짜 자연스럽게 예쁘게 찍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화이팅 안녕하세요 19살 루카입니다 운동하면서 익숙해지고 텐션도 올리면서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촬영을 했었을 때 활짝 웃는 게 예쁘다고 하셔서 앞으로도 카메라 찍을 때 웃는 걸 포인트로 해서 하고 싶어요 오늘 남은 촬영도 화이팅 안녕하세요 저는 19살 신혜원입니다 바람도 선선해서 되게 기분 좋게 촬영했고 아침에 일어났을 땐 되게 몸이 무거웠는데 막 이렇게 바닷가 와서 움직이고 촬영하니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저 신혜원 많이 응원해 주시고 방송 꼭 챙겨 봐주세요 많이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어때요?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요 아하하하하 하하하 안녕하세요 저는 19살 손예원입니다 너무 화목하고 다들 막 칭찬도 엄청 많이 해주셔서 뭔가 긴장도 덜한 것 같아요 제가 웃는 표정이 가장 잘 어울린다는 말을 좀 들었어서 그걸 좀 많이 하려고 좀 신경 썼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화이팅! 안녕하세요 저는 16살 홍서연입니다 오늘의 컨셉은 우선 생머리에 살짝 머리띠처럼 머리를 묶었습니다 매력 포인트라면 살짝의 빙구미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혜나입니다 16살입니다 촬영을 시작하면 뭔가 조금 재밌게 즐겁게 할 수 있었어요 귀여운 표정을 의식해서 봐주세요 남은 촬영도 화이팅! 해줍니다! her